역사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한 가지의 우리 의무인 것 같습니다. 저희 할머니께서 가끔가다 전쟁 얘기를 정말 신나게 많이 해주세요. 그래도 겪지 않은 사람은 아픔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듣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도 많으니까 많이 듣고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것을, 좀 더 나은 삶을 후세대에게 남기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.